안녕하세요. 팀장님 창조입니다. 네, 오늘은 제 생일인데요. 제 생일을 축하해주신 엣자이팬이 들어올 때도 감사합니다. 고마워. 개인 스케줄 때문에 제가 멤버들이랑 같이 못하는데요. 너무 싫다. 이게 뭐예요? 그러면 제가 천지연 거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생일 축하하고 나는 너가 긴 편지를 좋아하지 않을 거라 생각해. 사랑이 잘자.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 친구 리키 분이 우리 종현이 너무나 사랑해. 많이 많이 우리 좀 친해지지 말자. 항상 건강해. 라고 써놓는데요. 저희는 친해지는 경우가 없었었는데. 혼자 친해졌다고 생각했군요. 아, 장난이고요? 저도 제 친구를 많이 많이 아낍니다. 사랑한다. 친구야. 고맙다. 니엘 형이 창조야 생일 축하해. 진짜 한번 많이 많이 모어라. 라고 써주셨는데요. 그럼 이렇게 하죠. 제가 원래 니엘 형 생일 때 제가 옷을 사주기로 해서 옷을 선물해 줬어요. 네. 그러니까 밥을 사주시면 제가 흔적 여러분께 인증샷을 같이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저는요. 회 먹고 싶어요. 회. 니엘 형도 회를 좋아하기 때문에 같이 회를 먹으러 가서 인증샷을 찍어서 꼭 올리겠습니다. 꼭. 좋아. 고맙다. 기회가 편해요. 참조. 사랑해요. 조미애 씨. 멋져요. 카와이에요. 아이미시 유 에브리데이해요. 우리 호박. 사랑해요. 귀여워요. 낙낙쭈득해요. 캡 형과. 제가 같이 사진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이번 생일 때는 제가 멤버들이랑 한 명씩 다 찍어서 올려야 되겠어요. 이번에는 엘조영이 편지는 내 스타일이 아니라 술 마신 차 생일 축하합니다. 제가 또 할 때 엘조영과 술을 둘이서 먹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 경세를 위해서 릴레이를 하면서 마찬가지로 드는데 제가 좋죠. 숙소에서 멤버들끼리 한 명 했으면 좋겠습니다. 발속 지켜주세요. 이렇게 피드를 잘 읽었습니다. 간직할게요. 이건 뭐예요, 이게? 네, 종현 군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축하해요. 그래, 나랑 일주일 생일 차이나는 종현아. 생일 축하한다. 운동 좀 그만해. 이제 너가 형 같아서 그래. 아프지 말고 건강해. 종현아 생일 축하한다. 천지 형도 같이 할 말이 있대. 네, 그래. 은하 생일 축하한다. 벌장갑도 같이 할게. 사랑한다. 좋아. 사랑한다. 그리고 또? 좋아한다. 좋아. 그리고 또? 많이 생각한다. 그리고 2개만 더 해줘. 형이 천지창주잖아. 많이 보고 싶다. 그리고 하나 더? 생각해. 눈물이 지금 맹히는 것보다. 좋아. 진짜 축하해. 생일 축하해. 너무나 축하해. 건강해야 돼. 안녕. 안녕. 밥 잘 먹고.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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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습니다. 제가 사실 원래 멤버들이 이런 걸 못하는 성경이에요. 나중에 이렇게 많이 준비해 주셔서 고맙고요. 이렇게 뒤에서 참 좋잖아요. 아름답네요. 아, 저는 딱히 다른 건 없었는데 저는 그냥 문자 한 통이라도 도와주게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편집도 돌려. 편집도 이렇게 시간을 더 해줘서 고맙고요. 또. 니엘 형만. 네. 인지사 찍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기억. 네. 스무살. 스무살 돼서 첫 번째 생일인데 네. 좋은 기억에 나올 것 같습니다. 축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스무살, 스무살 계속 해설 여러분들과 함께 제 생일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저희가 이제 창조 생일을 위해 창조 레터를 쓸 겁니다. 캡치맨. 종일이 편지는 내 스타일이 아니라 술 마시자. 제 마음을 참아. 어. 표시, 한 표시. 1, 2, 3. 오케이. 팬분들이 순간 캡쳐주셔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종현이. 너무 사랑합니다. 종현이 사랑하시나요? 네. 얼마큼 사랑하시나요? 많이 많이. 여기 썼는데. 많이 많이 사랑하시나요? 진짜. 차. 차. 우리 때문에 케이크인 거야? 됐다. 오케이. 이제 상상한 지 준열의 생일 카드는 끝났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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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